자, 한편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 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단체에목 후보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특히 비례 1번으로 추천된 전지혜 후보였는데요. 윤철원 논설위원, 전지혜 후보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군요.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목수로 추천이 됐는데 자신이 비례대표로 등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의를 밝힌 거죠. 어제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각 당의 비례대표 1번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당의 비례대표 1번은 반드시 국회로 보내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각 당의 비례대표 1번에 쏠리는 주목도를 이용해서 그 당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제일 강조하고 싶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비례대표 1번의 의미거든요. 비례대표 1번이라고 해서 국회 들어간다고 해서 더 말에 무게감이 실리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순간, 이 순간에 비례대표 1번의 가치가 제일 빛나는 자리인데 과연 전지혜 후보를 통해서 야당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전지혜 대표라는 분이 어떻게 살아온 분인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물론 청년과 여성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마마 그런 가치를 높이 둔 분들이 저분을 1번 후보로 추천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반미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반대하는 분들도 저는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분이 비례대표 1번의 상징성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지는 않고 이 시점에서 저러한 가치가 비례대표 1번에 갚아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러는데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복수의 재추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윤석열 정권의 비판, 견해를 가진 모든 세력,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판단합니다. 그 점에 공의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우지연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나만 저희들의 기대라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자의 정치적 지향들이 있겠지만 정치는 인선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부사결정,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전지혜 후보는 본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단락될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 정영희 구례군 농민회장이죠. 사하드 반대 시위를 한 이력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정영희 후보에 대해서도 약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비례 1번 논란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대표로 세운 선수가 반미 그다음에 종북 이런 논란에 빠지는 것들이 썩 달갑지 않는다. 이것들은 회의를 통해서 지도부가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라는 게 그렇죠. 아까 논설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비례정당으로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해만 살게 생겼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1번을 포함해서 4명 다 전원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이고 이게 저희가 지도부였다면 다 교체를 전원했을 것인데 이 몫은 순수하게 또 시민사회 쪽에서 구성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공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사회 쪽에서는 조금 이 어떤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 1번을 사퇴시킨 것 같아요. 본인이 사퇴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한 대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부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적 약자로서 이런 약자 소수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라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가 될 공상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철현 교수님, 이 재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인 시민사회 쪽에서는 지금 반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시민사회가 보면 그나마 민주당에서 10석 정도에서 내석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비례 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추천권을 포기할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건 원래 시민단체, 시민연합에 내석을 준 이유는 원래 그 취재라든가 추천에 대한 정당성을 좀 가져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번이나 2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세석을 가진 진보당 계열의 어떻게 보면 위장계열로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 남자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민단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대표성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 쪽에서는 볼 때 내세기 추천권에 대해서 다시 민주당에서 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괴한다는 이런 가능성보다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요구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야권의 비례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배분 명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검토 요청을 제외한 다른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의원, 정치적 배경이 다른 4개의 집단 아닙니까? 함께 연합을 하다 보니까 비례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함께하겠다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약간 그렇게 아주 강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종의 포위 전략 같은 거겠죠. 그래서 진보당이랄지 진보연합 같은 상당히 강경한 톤으로, 높은 톤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내세웠던 분들하고도 손을 잡은 거겠죠. 그래서 일정한 몫을 그분들에게 인정을 해서 10석은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분들로 뽑고 나머지 20석은 민주당이 자체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차별성을 일반 유권자들은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있고 그런 고민의 일단이 시민단체에서 주최했던 4명의 후보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달라 이런 요청이고 대주주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제일 큰 집이기 때문에 큰 집의 말이라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저쪽도 가볍게 듣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뀔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 다만 시민회의라고 하는 분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다들 줏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민주당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약간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영주 부 대변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하는 이 비례정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에 더 표를 주는 게 낫겠다.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입안 현상이 좀 생기기는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처럼 차라리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라는 그 비례정당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표가, 교차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연동 형식의 준연동 비례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주당 몫이 대주주가 된 정당을 만들다 보니 선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이번 총선의 목표로 하는 정권심판론과 가장 부합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능을 심판하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발의해서 뭔가 이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부장의 비리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보지직청에서는 이거 선명한데? 하면서 그쪽에 표를 줄 공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쪽은 아무래도 조금 섞이다 보니까 그 선명성이 떨어지고 최근에 또 지금 반미 인사를 일본으로 내세우면서 등을 돌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김철원 교수님,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른바 시민정치연합 같은 선거연대를 파기하고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그냥 정말 비례전문정당을 세울 가능성도 언급하더군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좀 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사고는 이번 총선 전략이 범야권 연대를 통해서 반윤 연대를 좀 형성하고요. 두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야권의 지도자로서 거듭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마 조국 혁신당의 조금 지지율이 넘어가서 조금 비례의성이 나쁘더라도 조국 혁신당 쪽에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본인이 어쨌든 조국 대표를 만나고 연대하는 과정도 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합보하려고 했던 비례의 숙소를 놓치더라도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지역구의 후보들에게 투표를 좀 올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약간은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손해보더라도 반윤연대라고 하는 큰 틀, 그 속에서 어떤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단일 대우를 깰 가능성도 좀 낮아버렸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시민사회연대 이외에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당 목 20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명단이요. 잠깐 보여주시죠. 선순위에 배치한 여성 인사, 백승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강남대 교수, 임미혜 고재순 이런 분들이 있고요. 선순위에 배치한 남성 인사입니다.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임광연 전 국세청 차장 등이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받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россий한nadir 이외.. 해외 지역는